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공개됐는데,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지난달 정례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연준은 우선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이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물가 얼음세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2%대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부담이 되더라도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0.75%포인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자는 주장도 함께 나오는 등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일정 시점에는 기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역시 세 번에 걸친 자이언트 스텝은 경제의 부담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이후 금리 인상폭이 0.5%포인트에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63.5%로 나타났는데, 반면 0.75%포인트 인상은 36.5%에 거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정시의 3대 지수는 의사록 공개 후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7일 소매 판매 부진 등 경기 둔화 신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